우리는 참샘스쿨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만듭니다. 국정교과서인 1, 2학년 안전한 생활, 5, 6학년 수학 교과서 사파를 그렸고 탐깨비와 초능력 비주얼 싱킹, 그림 교실과 그림 노루터를 출간했으며 다양한 교육 자료와 선생님을 위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참샘스쿨 블로그는 하루에 1만 명이 방문하고 인스타그램에서 10만 명이 참샘스쿨 소모임가 멤버들을 활로우하고 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팔로우 1만 등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인에서는 더 활발합니다. 2016년에 시작한 콘텐츠 축제는 2019년 전국 약 3천 명의 선생님들이 수강했고 EBS에서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사 모임 최초로 초등교육 박람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대한민국 참샘스쿨!